네. 이번 데이트는 정말로 나쁜 아이디어였던 것 같다. 별로 좋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자, 데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그냥 데이트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파티 같은데 갔을 때, 어머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니까 데이트라는 뜻도 있지만 데이트 상대라는 뜻도 되고요. 이거 verb으로도 쓸 수 있지 않아요? 예, you are dating someone. you are going out with them. 영국식 표현으로. 미국에서 dating 누구누구 means you're 사귀는 거죠. I'm dating him이라고 했을 때, 나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하고 사귄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사람 앞에 항상 with를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I'm dating with him 이렇게 쓰고 싶어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I'm dating him. 우리 왜 결혼할 때, propose 할 때도, will you marry me? 라고 하지, marry with me?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국어로 데이트 course 그거 있잖아요. We don't say that in English. We don't say, what's the date course today? 그런 말은 약간 콩글리시죠. 그 course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과정 이런 거, 커리큘럼 이런 데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데이트에 필요한 커리큘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약간 콩글리시에요.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극ましょう. 네,